진심 가서 힘든거에요 Forward 다리 아프면 또 앉아있다가 또 일어나고 그래 너네들이 나 앉으라고 한 거다 너네들이 나 앉으라고 한 거야 어 알겠지요? 알겠지요? 아 우리 똘똘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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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들이 앉으라면서요 그래서 앉았지 똘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 어 18명만 추천 부탁드릴께요 하이님 안녕하세요 맥힘이에요 맥만이시네요 어 진짜요? 잠깐만 어딨지? 방송으로 우리 오맨님 맞네요 오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맨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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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예뻐지셨네요 히히 아 나는 BJ님 오시면 좀 부끄러워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근데 언제 팬 가입하셨어요? 언제 팬 가입하셨지? 언제 팬 가입하셨지? 나 왜 기억이 안나지? 아주 오래전부터 지켜봐 보았습니다 근데 언제 팬 가입하셨죠? 나 진짜 기억이 안나 아 아주 오래전부터 지켜봤어요 지켜봤어요? 지켜봤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우리 꼬딕이 안녕 리아이 어이 채팅 키보드 소리가 나 무거운 중인거 같은데? 이사했어요? 그때 감전동으로 이사온다 그랬었는데 네 어머 나 킥푸가 없나봐 나 킥푸.. 킥푸 있는데 왜 킥푸가 안되지? 아 나 부검중이신거 같은데? 저 강전동 왔어요 다음에 또 부산 올일 있으시면 조심스럽게 커피 한잔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사람들이 부검하래 우리 오맨님 나 지금 나 지금 들어가는데 오맨님 부검하래요 아 알겠습니다 우리 오맨님 제가 감전동 가면은 커피 커피 마세요 아 커피 마세요 커피 마세요 커피 마세요 커피 마세요 사랑해요 인천 오셔도 커피 마세요 네 내 감사합니다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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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아 우리 하윤님이 337개 감사합니다 이럴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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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님 제가 가진 건 없지만 인천 너무 멀어요? 인천 가깝죠 금방 가죠 감전동! 근데 감전동 나 한 번 갔잖아요 감전동도 좋던데? 되게 뭐가 많아요 인천보다 더 좋은 것 같던데 추천해주는 젠틀한 모습 한 번 가능할까요 형님들 뭔 미사일 불발이야 장관하고 있어 솔직히 충전 많이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뭔 미사일 불발이야 아니야 고보자 형들 하윤님 고보자 하윤님 한 번 가보자 형들 렛츠고! 송하윤님 레츠고 정궁 돌격 가라 하윤님 방으로 와! 근데 좀 따라졌나요? 오 진짜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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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앵글모소 와 앵글모니 진짜 오멘님 너무 고마워요 진짜 오멘님 너무 감사합니다 와 찬찬이 멋있어 웬만이고 와 너무 예쁘대요 아 대박 그냥 이렇게 아 죽을때 그냥 이렇게 죽고싶다 내 엉덩이보다 크네 이러고 있어 죽을때 이 상황에서 죽고싶다 아니 그래도 남자 엉덩이보다는 저 저 작아요 어디있지? 내 엉덩이보다 어우 이상해 아 무비야 어서와라 감사합니다 아 나도 좀 100개라도 써야겠다 제가 337개받았는데 너무 가만히있긴 좀 그러네 100개라도 좀 써야겠다 우리 오멘님 오멘님 팬분들 진짜 착하신거 같아요 와 진짜 감사합니다 내 팬분들은 내 팬분들은 팬가입 안해주셔 제 팬들은 팬가입 잘 안해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가 팬가입했거든 그래서 와 진짜 왠지 추천 1000개될것 같지 않아 왠지 추천 1000개될것 같지 나 추천 1000개때 리액션이 있는데 왠지 오멘님 팬분들은 되게 착하셔가지고 어 추천 1000개 리액션 있다는데 형들 그쵸 우리 힘 한번 보태보면 안되요 형님들 왠지 될 수 있을거 같애 아니 우리 할 우리 지금 시청자가 1700명 정도 있는데 이거 가능하지않나 형들 에이 지금 장난아니는데 한 300명만 가주면 되는데 팬가입도 엄청 많이 해주있었어 destructructalles 레츠고 한번만요 형들 우리 1000개집quet 리액션 한번 즐겁게 한번 보자 이거 토끼长 상송하러 마지막으로 같이 즐거워보자 형들 마지막으로 즐거워보자 마지막으로 같이 즐거워보자 형들 안되나? 지금 1700명 있는데 형들 안되나 이거?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안 눌렀지 나였으면 바로 눌렀다 완전 추천 금방금방 오르잖아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하시면 안된다니까요 제방도 추천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제방 추천 600개에요 형님들 제방추천데 600개에요 좀만 눌러주세요 덜서추첨 스타사라나와님 5개생각 감사합니다 120분만 가주시면 안되나요? 자 이거 보고 딱 토그올때 다 된거 같은데 형들 이거 딱 보면 이거 딱 보면 딱 될거 같은데? 토그올거 같은데? 출땐 딱 보고 깔끔하게 우리 기분좋게 하루 보내봅시다 형님들 전혁 저녁부터 또 불타는 시간이에요 사윤아 그냥 춰주라 애들 안간다 너무해요 너무해요 귀여워 귀여워 아 귀여워 알겠어요 그냥 출게요 사실 춤 잘 못추니까 어 저 그냥 춤추겠습니다 우리 아까 그분 때문에 제가 출게요 그래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저 춤 잘 못추지만 열심히 한번 춰볼게요 우리 오메님 무슨 노래 좋아하세요? 팬분들은 경운기 좋아지긴 하더라구요 참고많으세요 참고많으세요 네 신나는 댄스 댄스 댄스를 좋아지게 하더라구요 오 이것도 빛도 좋은데? 아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우의 베라님 백계 선물 감사합니다 콩차콩차 아 우리 큰오빠 안녕 콩차콩 그쵸 아 오 오 아 아 아 흥믹 흥믹 오와!! 아이고 베랑님 싹 짱줄게 베랑님 감사합니다 아 기모 기모찌이! 아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와 진짜 남미.. 남미 사람 같겠냐 야 왜이렇게 하윤님은 와 지겼딸이 이렇게 써야겠다 하윤님 따랑해요 지겼딸이 지겼딸이 100점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동동 가면 꼭 연락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돼요 몸매가 너무 좋으시니까 그냥 뭘 해도 시선이 갈수밖에 없다 아 이거는 아 몸매가 너무 좋으시니까 말도 안되기 조심